내가 안 깨거든? 근데 이틀동안 먹어가지고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먹었지 이지혜 양주 한 5병 깠었어야 되는데 봐줬다 어제 박란희 때문에 박란희 때문에 봐줬다 박란희 아.. ㅅㅂ 뒤질 거 같아 사실 매크로? 무슨 매크로? 어? 무슨 매크로요? 무슨 매크로? 아아.. 도배? 도배는 강태해라! 도배는 강태 당해야 됩니다 형님들 그 마이크를 지금 요즘에 또 다시 원래 걸로 쓰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 이게 좀 먹먹합니까? 그전으로 이제 돌릴까요? 먹먹함이 좀 그전엔 덜했었어요? 네.. 먹먹하긴 해요 살짝? 어.. 비타한테 말해놔야 되겠다 이 먹먹함 좀 풀어달라고 무슨.. 뭔데? 아니 뭔데? 이 대추차를 먹는 이유는 예민할 때 화났네 할 때 이거를 먹으면 좀 괜찮대 심신 안정 심신 안정 뭐 그냥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먹는거죠 뭐.. 그냥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먹는거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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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씨 통화 한번 해봐야될꼬 뭐 하실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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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위경련이 나오면은 네.. 어.. 마이크 먹먹하다니까 이거 좀 로우 좀 뭐 풀던가 뭐 이렇게 해줘 음.. 아.. 알겠어.. 비타씨 고맙습니다.. 사랑해 네.. 술 좀 그만 먹고 안 먹어요 구락까지 오세요 진짜 안 먹습니다 안 믿어요 아.. 안 먹어요 네 안 믿어요 나오면 연락주세요 네 위경련이 괜히 왔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거.. 위경련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술을 좋아하는 아이로서 제가 볼 때는 술이 한몫했다 생각을 좀 합니다 하.. 나오지érica 짜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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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이렇게 켜놔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어제 아니 방제로 드릴 말이 있어요 형님들 방제로 드릴 말이 있습니다 어제 일단 박라닝이랑 박사장 방송을 했는데 참 접점 없는 방송을 어떻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제 채팅 속도 보고 딱 느꼈어요 그냥 보는구나 그냥 보는구나 그래 뭐라도 터지겠지 재밌긴 재밌는데 채팅 속도를 보고 느꼈어요 채팅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제 화력을 보고 이 사람들 그냥 틀어놓고 할 거 하는구나 근데 뒤늦게 술 먹방 가면서부터 재밌어지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내가 갔으면 아마 조금 실수했을 수도 있어 실수가 아니라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수도 있어 잘 되는 수피 나닝 사장 너희들 딱 보면 알지 티 나지 근데 그걸 내가 못 이끌어낸 거는 나의 그 능력 부족이긴 해 사실 나한테 애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맨날 게임 배그 배그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한 1년만에 2년만에 보는데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것도 나도 알고는 불렀어 나닝이가 아니라 수피 1대1로 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 같아 1대1 방송을 제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숲이 그냥 라면 먹고 보낸다? 아 그럼 숲이랜드 이제 보는 이제 BJ들과 하는 BJ들과 팬들이 저는 그런 깜냥은 안 돼요 그런 욕먹을 깜짝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조합을 좀 붙였지 조합을 붙여서 오랜만에 어제 나닝이 보고 그다음에 뭐 사장이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준수는 치트키지 합방에 치트키 괜히 준수 준수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뭐야 디누 준 후기가 이제 방송을 껐잖아요? 방송을 껐는데 이제 박라닝이 토할 거 같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토하고 와라 화장실 가서 뭐 토로 한번 개어냈대 뭐 개어낸지는 모르겠어 그건 알고 있고 그래서 개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어내고 나왔다가 이제 좀 택시가 안 잡히나봐 애들이 계속 안 잡히는 건지 뭐야 뒤로 존모 가려는 건지 나는 사실 막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보니까 계속 안 잡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닝이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컨디션 사용하라 해주고 컨디션 매기고 다 같이 이제 좀 걸었어 걸어가지고 한 나 옛날에 호텔 묵은 데서 거기 한 여기서 한 300m 400m 500m 되나? 거기까지 걷고 택시를 잡았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야 밖에서 한 20분이 있었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만 택시가 준수가 제일 빨리 가고 그 다음 숲이 난이 이런 식으로 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야 일교차가 왜 이리 심해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안 춥더라고 몸에 열이 막 후끈후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거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때 같이 이제 집에 가고 나는 들어오고 그래서 나도 술을 내가 좀 많이 안 먹은 줄 알았는데 침대에 누웠어 원래 화장실 가서 바로 씻어야 되잖아 근데 좀 씻기가 귀찮은 거야 잠깐 누워있고 싶은 거야 누워있었는데 그러고 잠깐 누웠는데 눈 떠보니 1시간 지났어 바로 화장실로 가서 씻었지 바로 화장실로 가서 씻었지 지금도 내가 지금 눈이 이렇게 조금 풀리고 살짝 졸린 거 졸린 티를 모습을 비추는 거는 죄송해요 근데 이틀동안 술먹은 거는 타격이 좀 있네요 어쩔 수 없네요 눈을 떴어 눈을 떴어 진짜 다행히 눈을 떴어 아니면 피부 피부 완전 썩창 날 뻔했잖아 진짜로 나도 요즘 얘들아 나도 요즘에 얼굴이 조금씩 확확 가는 게 느껴져 그래서 피부과도 좀 더 다닐 생각이고 그만해 이제 나도 내가 내 얼굴 보면서 요즘에 느껴 한 진짜 몇 개월 전하고 요번 연도 들어와서랑 한 1,2개월 뒤로 뒤랑 좀 많이 달라 근데 순위그룹 하는 데는 내 얼굴이 지장이 없잖아 게스트 방송할 땐 좀 지장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바다 형님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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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고맙습니다 가토벨트가 아니라 이거 그거야 방셀이 지금 누구지? 어떤 분이지? 어 잠깐만 노래페인형님 계신가요? 페인형님 페인형님 빼고는 방셀 다 했는데 페인형님 방송국 들어가 보니까 아예 그냥 그게 안 되던데? 그게 안 돼.. 뭐지? 아예 그 쓰는 공간 글을 못 쓰게 막아놨던데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죠? 공캐 왜 그렇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하시는 거죠? 아예 어디까지 올라가? 에어얇 공캐 공캐 올려달라고? 공캐가 뭐예요? 뭐 게임하세요? 공캐가 뭐예요? 왜요? 노래 페인? 나 노래 페인 그거 아니야 나 술 좀 덜 깬 거 한 게 아니라 잠을 좀 많이 못 잤어 이게 한 번 잤다가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로 아 머리야 아 좀만 해야 되겠다 오늘 방송 너 너무 무리했어 진짜 아니 머리가 아픈 거 같고 그래 진짜 진짜로 나 인간이잖아 BJ 이기 전에 인간이잖아 인간 취급 좀 해줘 아 잠 좀 깨야겠다 야 야 야 야 아 하나 둘 셋 넷 그래 니가 안 죽여서 그래 개새끼야 쫓겨라 잠 좀 방송에 이 맞는 자세가 개죽 같네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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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깬다? 안약 가져와 가져와줘 안약으로 눈을 지져버리게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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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l 토마토 알람 보내었나요 여러분들? 알람은 안 보내었죠 보냈나? 5 강화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그 굿즈 관련해서 발송된 거 그 카페 보니까 당첨됐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안 되신 분들은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누구지 그 시즌 24시즌 1회부터 5회까지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5회 1회 2회 3회 4회 주주분들 연락을 제 매니저분들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다 못 드리고 하나씩만 원하시는 거 하나씩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반응이 좋고 하면은 그 굿즈 만드는 거 어려운 부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새로 추가로 만들던 해가지고 이윤 만 원이라도 남겨가지고 기부를 하던 공금에 쓰던 추억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압약이야? 안압약이고 그 일본 제품 뭐 있어? 동그래가지고 검은 색깔 뭐 일단 공금으로 일단 해야 되는데 공금 지금 노래 한 곡 들어갔고 댄스곡이 이제 날박씨한테 물어보면은 방송 중인가? 해외여행 가는 거는 그때 공금 부족하면 제 사비로 갑니다. 또 제 사비 쓴다고 남순아 돈 좀 맡겨라 이러실 수 있는데 공금 제 사비 원래 들어가는 건데 공금으로 대처한 거예요. 그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날박 방송하네. 사비 좀 써. 예예 쓰고 있으니까 뭐 안 쓰는 것처럼은 또 표출하지 말아주시고 이 새끼야. 네 회장님. 네 회장님. 여보세요? 네 회장님. 날박.. 날박씨. 아 방송 중이네. 아 네 잠깐 지금 화장실 잠깐 왔습니다. 아 저 밑에 있어가지고 몰랐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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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날박씨. 네 네 네. 그 저희 곡 들어가는 거 네. 댄스곡은 얼마나 들어가죠? 비용 얘기하시는 겁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그.. 하셔도 될까요? 저는 발라드는 했는데. 아 발라드는 하셨나요? 네. 그 댄스곡이 지금 900곡 900정도 들어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니까 그 댄스곡을 뽑았으면 애들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습을 좀 시켜야죠. 그러면 멤버들 구해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엔터 애들이랑 네네. 사장. 아니 간부진들이랑 다 들어보고 네. 최종적으로 저도 픽스한 게 있었잖아요. 네네. 괜찮다고 하는 거. 그거 뭐 진행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멤버들을 뽑고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 비용이 들어가면 바로 공개해도 되거든요. 아 예예. 네. 그러면 진행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싼 게 아니 싼 게 아니 뭐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네임드 그거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 싼 게 비지턱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으니까 시세가 뭐 그렇다 하면은 어쨌든 우리 순위그룹을 순위그룹을 위해서 좋은 공 내면은 좋은 거니까 만약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 실력이 안 받쳐져서 노래가 별로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문제고 아무리 잘했는데도 곡이 별론 거 같다 하면 이제 날박시를 좀 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죠? 그리고 처음 해보는 거고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일단 형님도 좀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저는 일단 마음이 조금 뭐지? 도파미이 돕니다. 도파미이 돕니다. 저희의 곡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 드릴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드릴말 드리도록 할게요. 신입들 퇴사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페 글을 보니까 무슨 이게 신입들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퇴사하는 게 마치 순위그룹 잘못해서 나가는 것처럼 글을 써놨더라고요. 도파미이 돕니다. 도파미이 돕니다. 저는 전달이 돕니다. 그래서 정상의 도파미이 돕니다. 도파미은 어떻게 지내줍이 될까요? 도파미이 돕니다. 도파미이 돕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남수님 꼭 보세요 뭐야 아 이건 아니고 이 어디 어디 있지? 다 지웠나? 이거 아닌데? 인기글 삭제된거 같은데? 와 글싹튀했네 아닌가? 글싹튀했네 너가 이거 너가 너가 뭐 만져봐 매니저님 만져보세요 아 1페이지 1페이지 나 찾아봐라 저기 못찾겠다 미안하다 잠이 안 깨 잠좀 깨라 잠좀 깨라 어? 뭐야 이거 글싹튀가 그 상태가 맞나 본데요 형님들 인기글에 1페이지 여기 1페이지인데 아 여기 아 이거죠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입에게 무작정 버텨보라는 건 본인들이 아니기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건 무책임한 거 안 맞으면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 이거는 이거 우리 얘기 이거 아니잖아 아 너가 클릭해봐 난 내가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아니었거든 제목이 30명 이상 저기 안 보여? 아 자 남순은 코로나 플러스 아니 많았었어요 코로나 개인사 같은 변수 순위권 빠지는 인원이 생겨서 순위권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걸 방지하고자 인원은 30명까지 늘린 건데 30명 너무 포화 상태고 1팀 2팀 나는 효과가 딱히 없어 보이고 여기가 몰입던 몰입감이 있었던 건 사실임 30명 넘어가니까 신입들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간숨 주기도 힘든 게 사실 아님? 남순이 태사자도 나올 걸 대비해서 인원 많이 뽑는 게 오히려 태사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임 그리고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너무 오디션 와달라고 상구철의 형식으로 섭외를 하는 것도 안 했으면 그냥 알아서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 오디션 지원해서 보러 오는 건 그 중에서 뽑아야 그나마 오래가지 오디션 보러 와달라고 와달라 해서 뽑아 놓으면 금발 런칭 넣는 거 허당 밤박씨 닛말이 맞음 와 밤박씨 닛말이 맞음 죽태인을 꼽고 싶네 자 1팀 2팀 나눈 효과 포화상태요? 아니요 포화상태라고 생각 안 하고 인원은 35명이 최대 정원이고 저희 자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나갈 사람 나가고 있을 사람 있고 나눈 게 지금 기획 1팀 2팀에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거는 우리 회사가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즉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1팀 2팀 얘네들이 크로스로 해가지고 엔터를 맡고 뮤직을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이때가 몰입도 높았던 게 사실인데 지금 나눈 거는 뮤직하고 엔터하고 이제 무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퀄리티 높은 무대를 원하고 거기에 사장 재량화에 알아서 좀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서로 이제 꼬이니까 하고 싶은 무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의견들 많았었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애들 몸이 갈린다 갈리니까 티어 나눠가지고 무대를 할 수 있는 걸 제한을 시키고 왜? 3티어가 노래 한 곡 하는데 몇 시간 뭐 1티어가 3시간 4시간 만에 끝날 거를 3티어는 아무리 해도 12시간 24시간씩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같이 있어줘야 되니까 같은 무대를 할 때는 그래서 티어제를 나눈 거고 그리고 30명 넘어가니까 관심 주기도 힘든 건 사실 아님?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는 30명이 넘어가죠 기존 인원들은 알갈딱 하면서 방송하면서 그 전에 관심 받고 다 했어요 신입들 지금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방송 한번 하자고 하고 대기하고 눈치만 보고 회장님 어렵습니다 하지 나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어떤 성향인지 욕먹어도 용자 한번 돼볼 생각도 안 해보잖아요 적극성도 떨어지고 자기 개인 방송 하다가 그냥 지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다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퇴사자 나올 걸 대비해서 인원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인재가 있으면 많이 뽑고 인턴을 돌리다가 정직원도 여러분 손에 맡기 이번에도 맡겼고 얘가 별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안 뽑아요 애초에 아 애초에 안 뽑습니다 기획의 인원도 모자랐고 댄스 인원 나갈 때 저번에 대거 이탈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인재가 있었어요 자 전단지 돌리는 것도 너무 오디션 와달라고 3구초려 전단지 돌릴 때 10구초려 하면서라도 해야죠 우리가 진짜 여기가 무슨 YG입니까? 여기가 SM이에요? 처음엔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우리가 순위 그룹이다 이게 아니고 한 번쯤은 우리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셔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관심 없었다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언제까지 이거를 오디션 봐야 되는데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별로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저희는 그냥 사과에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놨는데 다른 글들도 많았어요 이 글은 별로 뭐 그 와닿지도 않아요 다 글 삭제했는데 신입들만 나가는 이유가 있어 신입들만 나가는 이유? 신입들 옛날부터 옛날부터 신입들 뭘 신입들만 나가요 최근 들어보면 뭘 신입들만 나가요 오래 있던 사람들도 나갔는데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신입들이 더 양으로 양으로 따져야지 오래된 인원들이 많이 계속 이탈을 해 그러면은 오래된 인원들이 뭔가 회사에 뭔가 신입들은 뭔가 잘 적응하는 것 같은데 오래된 인원들이 뭔가 뭐 그런 식으로 문제점을 찾겠죠 신입들이 들어와서 신입들이 양이 많으니까 신입들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어디든 신입들이 잘 나가죠 왜 불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기 힘든 격이니까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의견 치실 수 있는 거예요 전 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카페에 다 글 삭제했으니까 드릴 말씀 드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기본적으로 인턴때는 사인을 받는다든지 같이 방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방송수칙 및 룰등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합니다 순위그룹에서 맞죠 여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가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바빠요 누구 하나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순위그룹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카드를 발행해 드립니다 그럼 그 카드를 본인들이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사용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본인하기 나름이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사 후에 기본적으로 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지가 힘들다는 거죠 시청자가 더 보길 원하고 전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순위그룹에 들어왔다면 본인들은 그만큼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절대 없죠 맨날 제 하는 얘기고 신입들 들어오면 관심 받죠 근데 왜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와서도 똑같이 합니다 전과 다를 게 없어요 훈수 꼰대 같아서 요즘엔 말 안 해요 사실 BJ라면 머리색도 좀 바꿔주고 머리스타일도 바꿔주고 배경도 좀 바꿔줘가면서 뭐 의상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이벤트성으로 해주면서 여러가지 노래 같은 경우도 스펙트럼 넓혀가면서 뭔가 계속 댄스도 약간 그런식으로 해야지만 수명이 더 느는거고 전과 다른건데 그냥 들어오면 장땡 주어진것만 하자 그리고 내 개인 방송하자 그러니까 누가 발길이 누가 들어가요 발길이 끊기는거죠 저조차도 그래요 저조차도 저조차도 방송할 때 어제와 똑같은 방송 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어 이 새끼 녹방 아니냐 이런식으로 조리 돌림을 수없이 받았었어요 어제와 다른 어제와 다른 오늘 그런식으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배려해봐야 결국 배려기간이 끝나면 또 나가고 본인의 역량과 노력에 관한 부분이지 배려해준다고 안 나가고 배려 안해주면 나가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씩 본인이 노력하면서 울어도 보고 힘들어도 보고 그렇게 겪어봐야 방송도 늘고 멘트도 한 번 더 치게 되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왜 여기 와서 왜 울어야 돼 왜 슬퍼야 돼 왜 불행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뭐 순위그룹 와서 사람과 어울리고 자기 겜방송 하던 거 좀 질리고 답답하고 성장하려고 여기 조금 뭔가 배워보려고 느껴보려고 왔으면 노력을 많이 해야죠 두배로 네배로 배그나 안예슬 빡다해 다 처음에 왔을 때 걔들 다 그냥 말을 안 걸었어요 처음에 얘네들도 막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러면서 나가고 싶어도 그런 말 안하고 그냥 견디고 견디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노하우 생기고 자기네들 워라벨 알아서 하고 예전에는 뭐 당연히 회사가 크면서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는 거는 그건 예외로 두는 거고 지금은 지금 상황도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아프리카 인방 레드오션 이라고 하고 고였다고 하고 하지만은 뭐 누가 누가 치고 못 올라와요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 치고 올라오고 노력하는 사람 조금씩 성장하고 유튜브도 그래요 그냥 레드오션 레드오션 하는데 그냥 핑계예요 핑계 진짜로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들 오냐오냐 해가지고 키울 생각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제발 좀 그런 글들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인턴 기간만이라도 담당 직원을 붙여서 기본적인 부분을 빨리 숙지할 수 있게 그런 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퇴사 관련에 있어서 저조차도 가끔 기분에 따라 드릴 말을 드릴 때가 있어요 뭐 내가 느꼈던 바가 있고 어떤 사람이 비해 갈라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해서 잘 나가는 방면에 어떤 사람 나한테 오프 더 레코더로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었고 애들한테 어떤 내용도 듣고 이래서 드릴 말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기분에 따라 안하고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그냥 고생했다 한마디로 끝내고 하겠습니다 스탠스 확실히 가져갈게요 그래야 팬분들도 제 스탠스에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이슈로 퇴출당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고생했다 이걸로 끝내주는 게 맞습니다 저도 맞고 여러분들도 맞고 언젠가 어디서든 또 다시 마주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둘 필요도 없고 말을 안 좋게 해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생해 준 건 고생해 준 거고 잠깐 잠시 들렀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개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저조차도 모든 직원들 여러분들도 그냥 가벼이 생각을 하고 저도 앞으로는 스탠스를 확실하게 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결국 시스템에 문제가 1도 없다는 거네 그냥 신입들의 의지 차이고 키키키 야 이 심슨아 야 한마디 할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어 그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여기에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으면은 그냥 신입이 따라와서 못 버티면은 나가는 거야 그게 왜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 표현할 거면은 지금 있는 규칙 규율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안 돌아가고 지금 애들 있는 애들도 불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네 말이 논리가 맞지 근데 여기에 정해진 룰이 알고도 들어왔는데 못 버틴다? 그럼 걔가 못 버틴 거지 맞잖아 여러가지 그 회사의 문제점을 따질 게 아니라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글을 싸지르는 거는 꿀밤을 한 대 매기고 싶다 왜냐면은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그렸을 텐데 그 시뮬레이션 상황을 그려봤을 때 그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나가는 거야 요즘 MZ세대들 기사 뜨잖아 뉴스 나오고 금방금방 일자리 한 달 며칠하고 그만두는 MZ세대들 요즘 세상이 그래 무슨 회사 탓을 하고 있어 그럼 회사가 안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방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들어와세요 들어와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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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 아 머리 아파 잠 아니 이거 윈도우 정품 인증을 왜 뜨는 거야 이거? 윈도우 정품으로 안 깔아주셨나 이거? 오블린씨께서? 아 그리고 카메라 두 대 카메라 두 대 카메라 두 대 설치합니다 카메라 그 보면은 이제 그 줌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 1500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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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니 남제를 왜 그렇게 하심